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 성경 130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함받는 나를 알지문 탐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거나 또 말씀이 나와 안 맞아서 잘 안 들려서 실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 흐름을 타고 있다면요. 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CVDIP 또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393 기도 집중의 비밀 해블린 파워 또 해블린 탤런트 해블린 미션 그리고 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왜 이런 말씀의 흐름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타게 된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이 그 흐름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영적 흐름은 보지 못하고 이번 주간 플랫폼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간에는 또 파수망대 그 다음 주간에는 안테나 나오겠네. 이렇게 흐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단어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시간은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과는 거꾸로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가지 않잖아요. 내가 자지 않아도 내일은 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나를 놓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면 시간은 그냥 덧없이 흘러 흘러가는구나 라고 착각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가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미래를 당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말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미래를 당겨 보았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당겨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요. 당시 그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서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를 미리 아시고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우리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고요. 영안을 열고 우리는 미래를 당겨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통해 엄청난 영적 질병시대가 오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고 영안을 열고 미래를 당겨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5차 산업시대는 랩런트의 시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지금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성취될 그 말씀을 지금 미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 중요한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부신자 때 영안이 어두울 때 성경을 보면 부신자들도 성경이 궁금해서 한 번씩 보거든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맨날 전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맨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맨날 성적인 이야기 나오고 남의 아내 급탈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책인가 싶더라고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 자기 딸들을 그들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 2절과 반복되는 영적 상태를 통한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과 본부 흐름을 제대로 타게 되면요 성경구는 영안이 열립니다. 저는 성경만 보니까 영안이 안 열리더라고요. 성경구는 영안이 열리면 이때 시대의 시대마다 반복되는 영적 흐름을 보게 되고요. 내가 말씀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말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의외로 말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이 닫혀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합니까?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서 말씀 흐름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기 위해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말씀 흐름이 나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서 말씀 흐름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금 24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말성과 본부 흐름을 제대로 타게 되면 보금 24 하게 되면 성경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성경보는 영안이 열리면 이때 시대의 시대마다 반복되는 영적 흐름을 보게 되고요. 내가 말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강단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하고요. 본부 훈련을 통해서도 단어와 전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듣게 되면 천하의 바보가 아닌 이상 전략은 응답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 24 그리스도 24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의 시부, 디아이피가 나오게 됩니다. 시부, 디아이피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여정 맞죠? 그런데 언약의 여정 이전에 나는 영원전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였구나. 그리고 세계 보금화의 주역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시부, 디아이피입니다. 영적 정체성이 나의 시부, 디아이피가 있어야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남는 남은 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례자 그리고 사단이 무릎 꿇는 허감이 무너지는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내가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393 기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93 기도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해븐님 파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전문가 플랫폼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오는 응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가운데 내가 파수 망대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영적 안테나란 시대의 시대마다 반복되는 영적 흐름을 세상과 현장에 소통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안테나로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소통해야 할 영적 흐름이 무엇입니까? 내피림 내피림 운동이냐 성명 운동이냐 내피림 운동과 성명 운동 이 영적 흐름을 후대들과 현장에 우리는 소통해 주어야 합니다. 내피림 운동이란 다른 게 아니죠.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강대국부터 내피림의 영 즉 타락한 문화로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피림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명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피림 시대 앞에서 말씀 운동을 펴나가기 위에 우선은요 내 눈과 그리고 내 귀와 내 입부터 닫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하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억지로라도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바꾸라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바꿔야 돼요. 영적으로 왜냐 영적인 건 맞거든요. 보금은 맞거든요. 말씀은 맞거든요. 내가 틀린 거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바꿔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 2018년 세계 랩런트 대회를 시작으로 또 2019년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도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 신기하게 돼요. 그때 주신 말씀이 2년간 랩런트 대회에서 CVDRP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CVDRP부터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남원자 순례자 정복자 팬데믹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393 기도 집중의 비밀 그리고 해븐인 파워 해블린 탤런트 해블린 미션 그리고 파수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말씀들이 다 어부 송설로 들리는 거예요. 먼저 나의 CVDRP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네피림 시대가 오고 또 그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어떤 영적 질병 시대가 오냐면요 여러분 엑스맨 같은 영화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엑스맨 같은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전통적인 인류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인간들이죠. 그리고 바이오 기술과 나노 같은 기술 발전으로 초능력을 가진 초인 그리고 휴먼 로봇 우리가 말하는 AI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렇게 보통의 인간과 우리와 같은 보통의 인간 그리고 초이 그리고 AI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세 가지 인류가 공존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휴증을 낳게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보금 24입니다. 그리소 24입니다. 보금 24해야 나는 영원전부터 예비된 그리소의 제자다. 아니 제자였구나. 그리고 나는 미래 재양시대에 살릴 세계 보금화의 주역이라는 나의 시부 디아피를 실제로 찾아 누리게 되면서 말씀 흐름 속에 실제로 내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은 후대의 뜰과 기도의 뜰인 치유와 그리고 237인 이방인의 뜰 이 세가지의 뜰이 없이 장사만 하고 있는 성전을 보시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현장에서 미리 아시고 보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 못한 미래의 현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 재양시대를 막기 위해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검 24함으로 나의 시부 DIP 나는 영원전부터 예비된 그리도의 제자였구나. 그리고 미래 재양 시대 살릴 세계 보검 마의 주역이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찾는 가운데 말씀 흐름 속에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시대를 보는 그 영안이 열리시기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곤합니다.